아, 너도 움직여! 놀면 누가 도움보러다 줘? 내가 상황 봐서 신호를 보내면 바로 출동해! 안녕, 친구들. 알려줄 게 있어. 곧 바위 소나기가 내린대.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아주 기막힌 걸 가져왔어. 설마 내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냥 비를 맞는 멍청이는 없겠지? 자, 놀라지 마시라. 이게 요즘 한창 뜨는 바위 우산이야. 하늘에서 바위가 쏟아진대. 그럼 우리 보자네. 우와, 신난다. 그래, 이 우산에는 바위를 모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. 이것만 쓰고 있으면 주변에 바위가 보이지. 성공률 100%야. 내가 특별히 싼 가격에 준 거야. 그걸 쓰고 있다가 바위가 보이면은... 먹어? 바위다, 바위. 맛있는 바위! 다 부서졌잖아. 이게 없으면 바위를 어떻게 모으지? 아, 그럼 바위 망치는 어때? 이것만 있으면 너흰 부자야. 자, 이 망치는 못 깨는 돌이 없거든. 돌을 깨서 두 개로 만들어. 그럼 두 배로 부자잖아. 아! 우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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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유! 이렇게 마시게 해